용인건충 생활파크 동봉시켜놓은 벌통인데요 이게 뭐지요? 벌통 입구를 모래도 아니고 밀락찌꺼기도 아니고 완전히 다 막아냈네요 개미들이 마치 땅을 파서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해놨습니다 벌들은 아예 과연 있을까요?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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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개미에 의해서 초토화된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개미가 다 감식을 했네요 이런 세상에 바닥에다 그냥 놓으니까 개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자 점령을 했습니다 먹이랑 화분 떡이랑 넣어놨었는데 다 죽었네 오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봉판 오우 이렇게 짱짱한 봉판 넣어놨는데 태어나지도 못하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다 사망입니다 곰팡이까지 끓었네요 와우 완전히 초토화당했습니다 와우 개미 피해가 엄청나네요 개미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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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инк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